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발령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되어 있나요? 친구 추가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안 받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이거든요. 요거 3분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하면은 너무 많이 찍어드렸기 때문에 재료가 어떤 부분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금 잠잠한 이유도 왜 이렇게 잠잠한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노바백스의 허가 여부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WHO라든지 여러 나라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따로 OK사인이 나온 것은 없고 인도 쪽에서만 일단 OK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인도 말고 조금 영국 또는 유럽 아니면 WHO 이런 쪽에서 OK사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흐름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안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몇 달 전부터 완료를 해놨죠.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라인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OK사인이 나오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4분기 일부라도 이 매출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된다 또는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 쪽 FDA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WHO라든지 영국, 유럽에서 승인 나온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승인 OK사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온 것까지 보고 거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승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4분기 매출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계약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이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고 이 노바백스에도 집중을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이 백신 유바이로직스라든지 셀리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백신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 따로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까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는 계약이 좀 줄어든다. 뭐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해서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랑 그 다음에 자체 생산한 백신이랑 이런 식으로 백신 3개를 위탁 생산하고 아니면 그냥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매출폭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웃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마진율이 높다고 안겨져 있는 노바백스 물량이 위탁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위탁 개발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터는 있을 것 같은데 공백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안으로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이 종료가 돼서 위탁 생산을 안 하는 그 상황에서 노바백스까지 WHO라든지 이런 쪽에서 승인이 안 나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텀이 좀 절묘하게 터치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접종률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2천만 명분이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를 신규로 접종하기 할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부스터샷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활자라든지 모더나처럼 mRNA 기법 플랫폼이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이 노바백스의 백신 플랫폼 여기를 조금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 맞았던 사람들이 이 노바백스로 접종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까지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자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백신 위탁 생산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앞뒀고 자체 코로나19 백신도 순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부분에 대해서 임상이 1상 2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치상에 어느 정도의 따지고 들어갈 것은 따지고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만큼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보다는 효능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화이자만큼의 효능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만큼이다 라고 하면 노바백스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처를 하나 마련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CEPI라든지 다른 쪽에서 빌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거기에 이제 독단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가격을 2만원 했을 때 또는 백신 가격을 5천원 했을 때 거기서 차후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비싸게 진행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정상적으로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4천 명 정도로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했던 비교 임상입니다. 그것도 노바백스라든지 똑같은 플랫폼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인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OK 사인이 나온다고 한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WHO에서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으로 OK 사인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우리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SK 그룹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이랑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백신인데 사람 생명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한 3월? 4월?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노바백스의 승인 여부 그 다음에 자체 백신의 임상 3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이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로 낙점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10년 동안 우직하게 투자를 통해서 한 우물만 파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백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대상포진이라든지 수두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얘네들 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증축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라인들의 숫자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숫자도 늘어나는 거겠죠. 지금 1부터 10까지의 백신을 만든다고 했을 때 라인이 하나 증설된다 그러면 11가지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백신의 라인을 하나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돈을 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백신과 노바백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자리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WHO 이런 쪽에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흐름에 맞춰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 연출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이 되면서 생산이 된다라는 것은 돈을 번다라는 거고 돈이 번다라는 것은 매출에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라든지 아니면 4분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 이 언저리에서 좀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실적 모먼텀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고 그 시기가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시기랑 조금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개월, 4개월 뒤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 집중을 하면서 흘러가는 모습 좀 열심히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한테 3분 허브 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시장이라든지 시왕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라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26일이죠. 금요일까지 이번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입동 이벤트예요. 1년에 120만원 대포 할인을 해드렸고요. 요거 지금 이벤트 한지 조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허브경제TV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요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티리라고 해서 주력주 하나 정리를 했거든요. 한 200% 정도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력주가 나갈 거예요. 조만간에 나갈 건데 고민하다가 이 이벤트 놓쳐갖고 다른 다음 이벤트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력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저희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다른 회원님들과 같이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